자 또 바로 할게요 자 요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쭉쭉 진행하겠습니다. 자 뭐 할거냐면은 음... 뭐 해야 되지? 아아 그치 자 테스트 데이터를 좀 만들겠습니다. 테스트 데이터 이거 제가 보면 옛날 테스트 할 때마다 만들때마다 하기 귀찮으니까 자 저는 반복문 한 두번씩 볼게요 10번 돌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시물 그냥 10개 만들게요. 10개 만들어서 넣어버리겠습니다. 이렇게 게시물 만들어서 요거까지 복사해서 넣고 제목은 어떻게 할까요? 제목은 자 해볼게요. 그럼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얘가 도니까 어떻게 돼요? usr.article.list 하면은... 아 보이시죠? 됐어요 아 administrcade 뭐. 그러니깐 저번에 다시 한번 더 더 더 많은 guess 고맙습니다.